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겸손기도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마지노 요셉신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복음은 바로 부활 2주간 금요일 복음이에요 4월 13일 바로 13일 밤의 금요일에 복음이죠 1등 축하해요 찬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아니 그게 아니고 부활 2주간 독서와 복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최고의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교사로서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일단 잠깐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을 한 뒤 왜 사도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영합해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말리엘은 일단 사도들이 안 듣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적어도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물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감을 부활 이후에도 아직까지 얻지 못했으니까 이 짓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그는 이 합리성을 바탕으로 이를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잘 생각하십시오 얼마 전에 테오다스가 나서서 자기가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였을 때 400명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그냥 끝장이 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 우리의 사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언뜻 보면 우리는 뭐 이런 여러가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움직임들 어떤 정통교리를 벗어난 듯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그들은 와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가 하기를 반복해왔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 어떤 대응도 하지 말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영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우리가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추종자가 그러니까 주된 그 주도자가 사례가 되니까 추종자들이 흩어져 끝장이 났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통상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추종자가 사람들을 끌다가 그 추종자의 카리스마가 사라져버리면 그것을 따르던 이들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따르는 존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을 배제한 채 다른 어떤 것을 드러내서 극명히 그걸 아무리 소중한 가치고 무엇이라고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지지격히 서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이면 그것은 생명력을 지니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카리스마가 아무리 소중하더라도요 수많은 수도단체 운동들이 일어났고 신심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나죠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보고 뭐 청년 프로그램에 빠스카가 생겼다가 비단우에바가 생겼다가 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활동과 움직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 안에 집어넣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쑥 땡겨서 거기다 넣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중심점에 그 근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튼실히 하고 그 바탕 위에다가 무언가를 짓기 시작을 해야 그것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활동들은요 수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대에 참으로 유용할 만한 카리스마는 그 시대가 지나서 이미 사람들이 그런 덕목들이 자기화 되었을 때는 이미 사라지고 말 운동이 되는 거죠 뭐 이에 대한 적합한 예는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수도 공동체들이 크게 번성을 했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정당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카리스마 안에 올바로 장착하고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을 올바로 적용시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카리스마 혹은 그 카리스마를 빌미로 삼은 그 단체의 유지가 목적이었는지 이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면 그 단체는 그 단체를 적극적으로 땡기려는 사람의 카리스마가 사라질 때 무너지고 맙니다 잊지 마세요 보금이 아니고 사도행전으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 뒤에 호적 등록을 할 때 갈릴리아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이번엔 나서서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예견을 했죠 저마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나설 것이라고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게 되자 그의 추종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일에 관여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들의 그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이 저들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궁금증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말리엘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든 무엇이든 어떻게든 진리를 올바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느님에게서 나온 무엇이면 여러분은 저들을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그 시기가 흐르러가고 때가 차면 없어질 것이고 그런데 행여라도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면 여러분은 저들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은 가말리엘의 말에는 수긍을 했는데 일단 사도들을 불러다가 시계팹니다 사도들은 뭔지야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줍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멈출까요? 안 멈추겠죠? 왜? 사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사건이 이게 다른 사건과 굉장히 다른 이유는요 그 추종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증언 하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어떤 종교단체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 위해서 살아남은 거고 복음이 계속 전파되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생의 증언은 엄청난 강력한 효과를 지니게 돼서 그 뒤로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올바로 인지하고 수용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여 본 이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가르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은 사람이 올바로 자신의 이성을 활용을 해서 그 가르침을 제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겠다고 결심하고 수용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거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진리와 선으로 이끌려는 그 갈망 그리고 그 바탕을 이루는 신앙, 믿음 이 믿음, 희망, 사랑의 세 가지 삼박자는 그야말로 우리를 참되고 진실한 길로 이끌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야마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도로 기뻐하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실망하고 좌절하고 좀 괴로워하라고 매질을 했더니 도로 기뻐하고 앉았으니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도들은 그 길로 날마다 성전해서 또 이집 저 집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단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당신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마지막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는 더욱 가까이 와버렸고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이 오셨으니까요 하느님의 나라는 사랑이니까요 하느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이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제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을 올바로 반추하고 반성해서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라고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칩니다 자 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빤 딴딴딴딴딴 자 여기 화답송이 나오네요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주님의 집 어디죠?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청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최종적인 바램은 지상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거나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할 수 있어요 청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좋은 아내를 얻도록 해주세요 좋은 남편을 얻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내 아들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남편이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청하세요 좋아요 근데 거기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청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 하느님이 최종적으로 주려는 마지막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주님의 집에 사는 것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에서 뭐하죠? 빵을 먹이는 기적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은 저마다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너희는 지금까지 나한테 배워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온 내용을 습득을 했느냐 너희는 어느 정도 그 가르침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정말 이해한 거 맞느냐 아니면 이해한 척 하는 것이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자 이런 부족함이 있다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다 인간적인 채워질 필요가 있는 요구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해야 하는 봉사직이 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랑이 요구되고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이 뒤따를 것이다 어떻게 할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안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적어도 저는 안되겠는데요 아니 뭐 제가 한다면 하는데 제가 하는 걸로는 부족하겠네요 자 여기 또 뒤에도 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이라고 받아 먹게 하자면 200대나 런치 빵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아들 다 모아갖고 교리시키고 할라카면 교리교사들 한 500명 끌어모아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체계적으로 해갖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전부 다 대학 수준 뭐 대학원 수준의 사람이라서 저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고 그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업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하고 교환을 해야 지금 학원가에서 넘쳐 흐르는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걸로 이끌려가는 그 학원가의 그 온갖 그 재미난 활동들에 대체할 수 있는 그만한 수다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린 못하겠는데요 안되겠는데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산이 너무나 높은데요 우리 성당 너무나 쪼맨한데요 아이들이 없는데요 교사들이 없는데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뭔가 찾긴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보고말을 합시다 못하겠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아 근데 저 우리 본당에 나오는 사람 중에 그 성실한 사람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밖에 없는데 이 사람 갖고 뭐할까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실천적인 일인지를 감을 잡으시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빵을 먹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적인 과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련의 시험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응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는 엉뚱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엉뚱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인 세상의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만한 높이의 과제를 요만한 수단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안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우리 신앙인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일하시는 분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가 가진 잔재주 영상을 다루는 재주 글을 적는 재주 만화를 그리는 재주 그리고 보금에 대한 작은 열정 신학교에서 배워온 기초적인 지식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렇게 자 사람들을 자리잡게 하고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수는 5천명쯤 됩니다 딱 아이고 참 희한한 숫자다 그죠 내 페이스북 친구 숫자하고 똑같네 아이고 내 페이스북 친구들 숫자들하고 똑같네 5천명입니다 자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감사함 가장 그 기초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들고 와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림 그리고 나누기 시작함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남은 것을 모아라 했을 때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찹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몇 광주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명을 수행하고도 은총이 넘쳐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 이제 또 웃긴 이야기가 일어나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징을 보여줬어요 하느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하느님의 부족함이 없음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느냐 로마 제국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임금인 거죠 이게 곧잘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독특한 어떤 존재를 바라보면 그 존재는 신앙적으로만 독특한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사실 독특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세상적인 면모로 끌어당기려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에게 진짜 그 존재가 신앙적으로 갖고 있는 그 카리스마와 내면의 올바름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소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모셔다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했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 제 2주일 금요일 4월 13일 금요일에 독서와 복음의 해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드렸고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축복 가득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